꼭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조심해 친구, 그 항아리 비싼 거라고 연기가 피어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? 물론 나 좋다는 사람이야 많지 그러고 보니 그쪽도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나한테 반한 눈치야 농담이야 화내지 말라고 뭐 농담이 아닐 수도 있고 조심해 느낌이 안 좋아